이거 다음에 배워 준비하시구요 어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거 깼네 아 고스나리를 모르시는구나 고스나리 이걸로 시작했어요 고스나리 이걸로 시작했어 딱 골믈이 냄새 안납니까? 네 나 이걸로 시작했잖아 로블록스 아 이게 야 엘링크님이 줄려고 하시는거였구나 아 진짜 이거는 삼금 예 이거는 금방금방 깨지 잠깐만 이거는 사운드가 없기 때문에 사운드를 좀 켜겠습니다 고스나리가 이걸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고스나리가 이걸로 못할리가 없거든 야 이벤트 좀 치워봐 이벤트 이거 30 금방 깹니다 내가 이게 내가 몇가지 갔더라 아무튼 꽤 많이 갇습니다 이거 금방금방 배드워즈 시작하도록 하... 어 잠깐 잠깐 이런 실수 할 수 있어요 예 이러다 이러다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모습을 미리 보여드린거구요 원숭이도 나무제... 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있다 원숭이도 나무제... 나무에서 떨어질 일이 있다 네 제가 원숭이한테는 아닙니다 가자 가자 자아 아 왜? 아니 자꾸 왜 이렇게 죽는거야 아 와인님 거 아니야 하세요 아 ESTJ 아 그렇군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채팅창에다가 잠깐 죽었죠 오케이 가자 어쨌든 스피드 러닝이기 때문에 그냥 30까지만 충분히 가면은 바로 다음 게임 갈 수 있습니다 빨리 30을 가게 되면 여러분과 빨리 배드워즈를 할 수가 있다는 배드워즈는 딱 한판만 할거에요 근데 두판 안합니다 한판도 길어 원래는 그래 이렇게 이렇게 갈 생각이었죠 이거였다고 가자 이게 스피드런포였구만 오랜만이군 저 수정에 닿아도 죽어요 이거 나도 알지 오 야야야 깜짝이야 자아 아주 시원시원하게 가는 네 고스날이 선수 아주 시원시원하죠 아주 시원시원해요 아주 좋아요 아 너무너무 시원시원하게 잘 가는 고스날이 선수 아무튼 엘리니크님 감사합니다 맛있는거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더우니까 아이스크맛 하나 사먹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엘리니크님이 그냥 주시길 뭐하시니까 이렇게 해드린거구만 가자 시원시원하게 가자 지금 채팅창이 뭐 올라왔는데 못읽고있죠 잠깐만 아 시원시원하게 아주 좋아요 어 자 거침이 없죠 음 고스날이 플레이 거침이 없죠 근데 금지키트 따로 없는데 네 후원해야 미션 할 수 있죠 아 그런거 아닌데 아니 근데 너무 무리하게 후원은 하지마세요 네 너무 무리하게 후원은 하지마요 나는 광고 후원이면 충분해요 광고 후원 네 일단은 그래서 유튜브 제 영상 많이 보라고 하신거였고 제 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달라고 얘기한거에요 그것만해도 충분히 후원이니까 굳이 돈 쓰실 필요 없어요 고스날이한테 네 돈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거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좋은데 쓰세요 네 여러분들 쓰는데도 빠듯하실텐데 써야지 물론 주시면 주시면 감사의 받긴하지 나는 그거는 그것때로의 예익이네 가고 가자 이쪽으로 가는거죠 이런식으로 가시구요 이런식으로 한번 가시고 오야야야 잠깐 돈 안주니까 절대 안한다 그러고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뭔소리 하는거에요 어 그런 얘기하니까 죽었잖아요 고스날이 여러분께 어 삥이나 뜨는 그런 양아치 유튜버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거우는 5회이십니다 네 아 야야야 와 또 죽을뻔했네 이런 마의 구간이 있어 그렇게 위기도 아닌데 이제 레벨 9 30까지 금방 갑니다 이거 어 뭐야 한번에 가는데 이거 가자 어 아 한번에 못 가는구나 떨어진다에 한 표 건 사람 누구에요 와 있네 아니라고요 물론 맞았지만 한번에 갈 수 있을 줄 알았지 시원시원하게 한 표 한 표 갑니다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아 아주 시원시원해요 골피날이 아주 시원시원해요 좋아요 제가 그 이 지금까지 다른 게임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플레이한 적 있으십니까 네 되게 답답해가지고 막 고구마 먹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사이다 사이다 네 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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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다죠 이 정도면 사이다지 누가 이런 돌을 만드나 세상이 현실 어 잠깐 아 젠장 아 이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어줘야 돼 오 야야 아니 봐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 하는 거를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자 이번엔 진짜 갑니다 어 자 보스네가 진짜 간다고 하면은 조심조심해서 진짜 진짜 어 감 있는데 예 한번은 한번은 봐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네 한번은 봐주시구요 네 두번째는 없습니다 두번째는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빠른 배드워즈를 하고싶어하니까 빨리 가야겠어 안 되겠어 응 방금 죽을뻔했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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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밥이지 해변에서 죽는 분도 계시나 네 하변에서는 절대 안죽죠 해변은 이게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잘 죽진 않습니다 죽으면 바보지 안그래요 이거 나무에 걸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안걸리게 아 잠깐 잠깐 제발 나 바보가 되기 싫어 아 젠장 아 뭔소리에요 자꾸 그만하니까 죽잖아요 시청자분 다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젠장 바보 됐어 아 에릭터 떨어지면 바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하자마자 떨어지면 바보 됐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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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레벨 12 아직 12단계 남았어요 어 오 왜 다시 가자 오 야야 왜 이렇게 미끄러운게 아니고 내가 컨트롤을 드럽게 못 하는거구나 자, 가자 가자 이제 진짜 가자 이제 여기까지는 튜토리얼이었고 아, 젠장! 언제까지 튜토리얼 할거니? 고쌰 좋았어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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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가는거야? 아, 여기구나 맞아? 와, 나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야? 길을 모르겠어 아, 찾았다 찾았다 반대로 가고 있는거 아니겠지? 아, 맞네 똑바로 갔네 맞네 저거 저거 헤매면 못찾습니다 길 아, 대찌님구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어 학교에 계시는 대찌님 축하 축하 우리 야자를 야자를 사랑하시는 우리 대찌님 자, 이런건 한번에 깨줘야지 다시 14레벨 좋아요 자, 이제 반 남았어요 이제 딱 고쌰이 금방금방 갈 수 있습니다 금방금방 못 갈 것 같아요 네 아, 어렵네 이거 내가 이거 근데 꽤 오래 했었거든? 아, 저쪽으로 가야되 아, 저쪽으로 가야되는거구나 아, 가운데로 가야되는거구나 하, 한 번에 못가는구나 이런 한 번에 갈수 있는줄 알고 그쪽으로 가는데 아니었어요 그렇다며는 이제부터 무리를 안해주면 되는겁니다 어, 야 아니, 왜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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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오지마아오아아아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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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아니 왜 왜 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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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해 너무 아 솔다람님 그거 아니야 지금 저 미션 걸려가지고 미션 열심히 하는 중이에요 솔다람님 네 미션 미션하고 있다고요 그래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거야 그래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이런식으로 해서 자 급할 필요 없어 천천히 해 천천히 고스야 천천히 해 괜찮아 30레벨까지만 깨면 돼 30레벨까지만 깨면 돼 좋았어 반 왔어요 이건 또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지금 15단계에요 반 왔어요 반 이제 이 지킬 10-10번 더하면 돼 간단하죠? 네 이 지킬 10-10번 더하면 끝납니다 좋았어 자 이제 진정한 고스나리를 보여드려야겠구만 와우 떨어질 뻔했다 와우 진짜 떨어질 뻔했네 마지막에 와서 떨어질 뻔했네 자 좋아요 반 이상 됐어요 오히려 이런게 어렵지 오히려 이런게 어렵지가 않을 수 있어 오야야야야 이런게 좀 어려워 이거 중간에 빠져 이렇게 두시간이라니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두시간 두시간 안걸려요 금방금방 깹니다 이제 저기만 조심하면 돼 저기 갈라진 틈이 있잖아요 저기만 조심하면 되거든 저기가 떨어지는데를 잘 몰라 이게 겹쳐있어가지고 이런식으로 점프해서 무조건 가야되는데 봐봐 이런식으로 죽는다니까 판런드 올 다분안에 깨시면 가능 아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제가 정 안될거 같으면 포기를 할게요 나중에 당연해 네 하지만 포기를 할 수는 없지 아이스크림 두개 값이 걸려있는데 어 야 왜 아니 아 너무하네 네 외곽 외곽 진짜 다시 아니 왜 죽은건데 이거 방금전에 아 가자 어 야 어 야 왜이렇게 어렵냐 갑자기 나이도가 이렇게 널 높지가 않았는데 이거 내가 여기서 계속 죽긴 했었어 봐봐 또 죽었잖아 다른 분들 봐봐 나도 죽었잖아 와 어렵네 에드워즈 20킬 가능해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또 무슨소리 하실려고 아 제발 아 진짜 왜그래 야 이거 30레벨까지 힘들구나 그냥 미션취소하고 다음게임 가는게 낫겠는데 흐흐흫 한번더 해보고 이것보다 더 악날란 맵이 나오면은 포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계속할 수 없어 아니이 아 왜 자꾸 죽는거 via 코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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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Literally 아 진짜요? 30레벨까지 그렇게 심한 맵은 없겠지 그냥 20까지만 해주시지 왜 악랄하게 30까지 쉬어가지고 어? 지금 여기도 충분히 힘든데 나네요 됐고 아 이제 모르게 몰라 아! 아 아니야 아니야 와 죽을 뻔했다 와 죽을 뻔했다 우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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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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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깼어 좋아 깼어 깼다고 깼다고 오 가자 이제 그 악랄한 맵이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쉽죠 오야 아니 왜 30레벨까지 고시야 기다려라 그 전에 끝날 겁니다 대찌님 어쩔 수 없네 우리 대찌님 아유 대찌님 얼굴 보고 싶지만 어쩔 수 없네요 됐어 그렇지 이건 뭐야 18 좋아 18 봤죠 아까 그 악랄한 맴만 아니면 나머지는 좀 어렵지 않다니까 어렵지 않아 어어 아니 아니 어어 난이도가 왜이렇게 너프가 된거지 그쵸 너프가 된거 같죠 고스네리가 클리어하다니 이 정도는 너프가 많이 된거긴 하지 근데 고스네리가 자꾸 죽는다? 이거는 이상해 뭔가 금방 깨드리고 여러분 배드워즈 할수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야야 아니 아니 아 아 마우스 마우스 아 마우스 아 마우스 아 아 아 아 아 진짜 깨야되는데 이제 진짜 시간이 없어 이것만 하나종일 할게 없다고 아 아 아 아 깜짝이야 여기서 초대 눌렀으면 나 미션 실패야 무더차고 녹을뻔 누를 뻔했지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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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좋아 열아홉 이거는 어렵지 않지 오 어렵지 않은데? 제가 지금 채팅을 못익었어요 네 제가 지금 채팅을 못익었어요 네 어이구 1위 정지 끝났다 어서와요 아이디가 참 맘에 드는 감사합니다 고시나리 엄청 재밌다 그래요 고시나리는 더 재밌어질 겁니다 자 이거 행성맵은 어렵지 않더라고 의외로 이런 행성맵이 어렵지가 않아 아까 그 그 반도체 맵인가 그 컴퓨터 안쪽 그 맵이 제일 어려웠고 나머지는 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걸 기억해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충분히 깰 수 있을 정도로의 점프 맵이죠 자 이렇게 해도 이거 실수만 하면 되거든 고스까지 4단계? 뭔소리 하시는거야 나 지금 21단계인데 왜이렇게 빨리 왔어 나 지금 21단계인데 왜이렇게 빨리 왔어 그럴 리가 없어 고시나리가 제일 원하는거다 제일 원하는거 돈 머니 언젠간 성공해서 방송으로 돈을 벌리라 광고 수익으로 22 이것도 약간 어려웠던걸 광고 수익으로 가는데 아닌가 아 맞아맞아 달러다 그쵸 욕은 자세 욕 안했는데 이분 욕 안했어요 예 이분 욕 안했어요 욕 안했어요 아이디가 그래 아이디가 예 아이디가 욕이 아니에요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욕 안팎 욕 안팎 욕 안팎 욕 안팎 욕 안팎 그래 여기가 제일 어려웠어 욕 안팎 이제 어렵지 않아 원해 Fantast 분들이 aje score 그о어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끝났다 좋아요 엄청 좋아요 어떻게 매일 아이고 깜짝이야 매일 미션 걸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하니까 바로 죽었으니까 그런 뭐야 엄지님 뭐야 엄지님이 왜 있어 여기에 엄지님이 있으면 안 되잖아 날 따라잡는데 내가 너무 많이 죽었나 아우 점프했는데 아우 점프했는데 다시 가자 가자 30레벨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의 끝나가요 여러분 좀만 기다리세요 좀만 있으면 끝나요 좀만 기다려요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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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그래 이렇게 빨리빨리 끝난 거 아닙니까 24레벨 이제 6단계 남았어요 6단계 여러분 좀만 기다려요 금방 깨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골스나리가 책임지고 끝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낼 수 있어요 골스나리 화이팅 다들 응원 좀 해줘요 골스나리의 골스나리의 응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응원해줘요 골스나리 골스나리 화이팅 왜 아무도 응원을 안해주는 거야 금방 깨죠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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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! 파란색 알러지! 아! 아! 싫어하는 건 노란색이긴 한데 왜 앞에 근데 링이 노란색이지? 응 아! 깬 건데 저거 아! 내가 잘못 봤어 아! 아! 시간 더 끌었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건 좀 대신 좀 엉쳐서 가야되는 약간 그런 맛이 있어야 돼가지고 아주 좋아요 골스나리 이제 금방금방 깨고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시던 배드 워즈 좀 있으면 시작합니다 가자 자 26레벨 4단계 남았어요 이제 아! 아! 이것 좀 어렵다 그래 이름이 삭제해졌습니다 고아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! 원래 아이디가 뭐였나요? 어서와요 아! 진짜 깨드리겠어 가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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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 맵이 좀 어렵긴 했어 내가 하면서 아까 그 반도체 맵이랑 이 맵이 참 어려웠거든 이게 내가 대갈 수 있는 걸 잘 못해 아! 1234 니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곧스내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해요 지금 미션 걸려가지고요 미션 열심히 하고 열심히 죽고 있어요 지금 네 어서와요 어서와요 날이 굳게 침투하시고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가서 하실 수 있어요 침착하게 하면 돼 침착 아니 아니 오우 야야야 됐다 따 따 따 와 됐다 그래 여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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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웃지 말라고 고스라 지금 진지하다고요 지금 나 지금 진지하다고요 지금 나 지금 진지해요 나 지금 진지하다고요 지금 미션 걸려가지고 엄청 진지하다고요 지금 엄청 진지해요 지금 오케이 나 이 대가스전이 너무 힘들더라 아 봐봐 나 이 대가스전이 너무 힘들어 와 죽는 줄 알았네 어 어 어 야야야야야 아 내가 점프를 왜 안했 아 아 네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지금 게임이 지금 한 세가지가 더 밀려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하셔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게 좀 힘들어 보여주시나요 네 아 일단 나리곱스 침착해 주시고요 어 유튜브 나오고 있을까요 유튜브 구독 한번 시들러 오시면 고스라 이게 어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예 큰 힘이 너무 돼가지고 기침이 약간 나오긴 했지만 가 가 아니 아니 이쪽으로 가는거 아니였어? 이거 스킵 레벨하면 안되죠 아 나 이 맵은 진짜 못하겠네 아 어차피 스킵 레벨이 안될거야 저거 돈 내야 되는걸거야 아 아 아 아 나 이 대각수원 나 대각수원 알러지 있단 말이야 대각수원 알러지 아 나 대각수원 이게 난 제일 싫어 대각수원이 고기 대가지 대지님 어 뭐야 언제 거기서 했어 아 어 şur 셔프했는데 아! 골수 따라잡았다 뭔소리 하시는거야 이 대치님 그래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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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요! 아 나 진짜 대각선 아 대각선 아 대각선 망할 대각선 봐봐 죽잖아 저거 봐봐 아니 점프했는데 아니 점프를 했는데 아니 점프를 했는데 안가진다고 아 나 이 대각선에 대한 너무나 안좋은 기억이 있어서 아 봐봐 아 고스나리가 못해 이 대각선을 아 고통스럽다 이것만 깨지면 되는데 아니 왜그래 아아 아 열받아 아 열받아 가자 아아 아 왜 거기 미리 점프하냐 고스야 정신차려 고스야 고스야?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왜 다들 고스를 잡았다고 그래요 고스나리 지금 난 대각선에 대한 안좋은 기억이 있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내가 대각선만 아니었어도 여러분 안따라잡고 이미 게임 끝났어 배드워즈 발전 시작했다고 이 대각선 맘 때문에 내가 됐어 이렇게 하는거라고 이런식으로 아니 맞잖아 아닌가 어디지? 다 이제 여기는 기본이고 이쪽도 기본이고 점프에도 가지고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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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 다음에 점프 점프 이 이것만 해결하면 돼 이것만 해결되면 돼 이것만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 됩니다 아 오케이 와 죽는줄 알았네 어디야 좋아 죽겠다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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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기만 하면 돼 아 제발 제발 점프 제발 좀 내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네 와 진짜 미치겠네 와 이걸 못 깼어 와 아 점프 점프했잖아 반반치키 님도 다 잡았어요 다 따져면 어떡해 아 그래요? 난 이 대각선 맵이 제일 작나요 대각선 이 망할 대각선 일단 대각선하고 나하고 뭔가 맞질 않아 어 해보자 이것만 깨면은 난 다 깰 수 있어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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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지금 미션 걸리고 열심히 하는 중인 고스날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미션 우와 누가 한 명 떨어졌어 됐다 조심조심 거의 다 깼어 고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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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이 눈 앞에 보여 좋았어 와 이제 깼다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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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끝났어 끝났어 고스네들이 이겼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걸 못 깬단 말이야? 이 아이크림을? 이 쉬운 거래? 그 대각선 맵에 비하면은 별거 아냐 어? 아 젠장 맞지 않으시면 맞추면 돼요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트 읽다가 죽었잖아요 자 갑니다 원래 이런 거는 기본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아까 방금 전에 실패했어 이렇게 주면서 께.. 꺄.. chil.. 융 comes 오 왜왜왜왜 왜!? aw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едь 아니 채팅이 안 보지 않죠 마지막에 죽는다 그러지마요요 resses 골스나리가 얼마나 좋으면은 아 곳 before 오래둔고싶어가지 마지막에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reduces 아니 웨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ej 지금 몇... 몇 JP이지? 28 JP 아닌가? 배93님도 이렇게 헤멜조나면은 골스나리 금만돼요 자 이제 내가 대찌님 저기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린거고 이제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대찌님 이렇게 간단하게 가야 된다고 원래는 아 내가 자꾸 멈추니까 그래 이거 멈추면 안돼 멈추면 안돼 골수야 멈추지마 골수야 멈추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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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이렇게 가는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멈추지마 멈추지마 아아아아 멈춰! 대찌님이 더 높나요? 같죠 지금 대찌님하고 저 같은 동네에 있죠 지금 제가 미션만 아니었어도 내가 20렉까지만 했었어도 충분히 지금 깰 수 있었는데 와 됐다 됐다 와아아아 됐다 이제 아이스크림을 최대한 조심하자 블루드그라니멈 왔어 오시구요! 됐어 여기까지 왔으면 다 온거에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실수만 하면 돼 아오 왜?! 왜?! 왜 멈췄어어 고수야 아 진짜 그냥 끝까지 가 아 아니 왜 점프를 왜 안됐어 아아 진짜 열받네 아 열받네 아 왜 알슴이 하나 더 있는거야 다시 자, 트레이닝 됐어요. 이제 트레이닝 됐어. 더 이상 고스날이 실수하지 않습니다. 실수하지 않습니다. 이제 더 이상 고스날이 실수하지 않습니다. 할 뻔했다. 자, 실수하지 않습니다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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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네, 1234님 말씀하세요. 네. 죽을 뻔했네. 죽을 뻔... 676000원 Straw9 아니 왜- 왜- 타고 판매를 지원했다 . 자, 해본다. 됐다. 와- 아이스크림, 이게 어렵구나. 그렇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주면 되는거였는데 아까 전에 왜 죽어가지고 아 이제 한번만 더 나온다 하나 더 나오는거 그것만 조심하자 그래 이거다 그렇지 오야야 죽을 뻔했다 와 레츠 고 레츠 고 와 됐다 뭐야 이거 왜 죽은거야 벌써 35분이라고요? 진짜? 벌써 그렇게 됐어? 잠깐만 너무 오래 했는데 감히 내가 돈에 너무 눈이 번 사람처럼 돼버렸잖아 다음에는 미션이 좀 오래걸릴 경우는 아예 미션을 받지 말아야겠다 목소리만 엄청 좋죠 목소리 목소리 빼면은 시체 고치날입니다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놓으시면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빼면은 시체 오우 야야 진짜 시체될 뻔했네 와 자 이렇게 됐고 이 구름맵은 의외로 어렵지가 않아 내가 지금 실패해도 자꾸 죽는거지 아 우린 진짜 제대로한다 아니 어렵지가 않은데 왜 자꾸 죽는거야 어 으아 으압 아하 핫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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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제 거의 안남았어 얼마 안남았어 용신잉커 안녕하세요 겁나 못하시네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누가 팩트폭력하라 그랬어요 팩트폭력 신고합니다 팩트폭력도 폭력이에요 신고할거에요 자 이런거 고스데리가 못할줄 알지만 고스데리 이런거 엄청 잘해요 바로 좋아 네 조심해야지 진짜 빨리가래 오~~ 아 아 5 아 아 빨리갑니다 빨리 지옥으로 갑니다 떨어져 주시기 가능 목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야 이거 어렵다 야 인정 아 어렵다 아 젠자 다음 뭔가 배드워즈예요 배드워즈 준비할 겁니다 저희 미션 때문에 이제 30레벨까지 깨야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자꾸 누가 떨어지죠 고피나리의 미래는 충분히 밟다 밟다 오오 아 아 왜 왜 1500시즌 때문에 그러니까요 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거 아 이거 그거 아니구나 배드워즈가 아니구나 참 배드워즈 아 왜 아니 왜 자꾸 왼쪽으로 가냐고 고시야 아 너무하네 고시야 점프 왜 안했어 아 배워하다 왔는데 아 진짜요? 굴욕하다? 굴복이겠죠 아니 진짜 고시야 안 되겠다 자 가자 제대로 가자 우와 제대로 갑니다 이제 예 가지마 아 왜 아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야 1렙까지 1렙 남아가지고 지금 포기도 할 수도 없고 한 15렙 정도 남았으면 포기를 할 텐데 1렙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니 이런 그지 같은 맵은 왜 만든 거야 도대체 이런 그지 같은 맵은 도대체 왜 만든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멘탈을 안문화 멘탈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멘탈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됐다 됐어 좋았어 여기까지 반성공 떨어진거 보지마 그것때문에 자꾸 떨어지는거야 어 아 제발 아 아 네 말씀하세요 아 아 네 바로 포기했죠 미션하셨으면 바로 지금 배드워치까지 끝났을걸 네 네 미션 때문에 하는거에요 지금 네 또 가다가 또 죽을뻔했네 됐고 여기까지 갈게 있고 점프 됐고 자 다른사람 보지마 너만 봐 너만 봐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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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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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런 그지같은 맵은 도대체 왜 만든거야 어 야야야야 제발 제발 아 와 와 와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왜 왜 왜 왜 아니 아니잖아 저거 뭐야 왜 뚫렸는데 저거 왜 뚫렸어 저거 왜 뚫린거에요 저거 아니 분명 발판이었잖아 저거 아니 발판이였잖아 저 발판이었잖아요 톱니바퀴 발판 아니었어? 버그에요? 아 잘돼 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커 thou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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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nível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죽었다 이거 진짜 이런 그중에 같은 매물이 dela지 왜 만드는거야? 아니... 어후... 얼른 여러분들 이제 배드워즈 하고 싶은 거 알기 때문에 지금 빨리 넘어가고싶은데 넘어가지를 못하잖아 지금 아니 마지막에 깬건데 그거 왜 왜 버그때문에 떨어지는건데 와 죽을뻔했다 아 야야야 아 진짜 아 가자 어 야야야 제발 아 제발 아니 포기하면 이천원 줄게요 어? 진짜? 포기하면 이천원 준대요 아 잠깐 아 그럼 오백원 이득인데 바로 다음게임 가능하고 아 어떻게든 아 딜인데 이거는 예 아이스크림을 두개 사먹냐 세개 사먹냐 이건데 근데 너무 오래하긴 해가지고 이번판에 죽으면은 일단 포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는 김치 켤 때 하는거지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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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안해요 안해 안해 라고 하고싶지만 아니야 한번만 더 해보자 할수있어요 치츠칫 아이고 1500후원 감사합니다 한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재밌었고요 친추받아줘 알겠어요 재밌었어요 어이헤이